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헬멧이버섯을 먹으러 왔어요! 이건 헬멧이버섯으로 먹어요! 헬멧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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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워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1. 고추 대파 치즈소스 초콜릿 매콤달콤달콤 최고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입안에 주문해! 입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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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좋지 않네요! 고소하고 입안에 입안에 주문했어요! 청양고추 오돌뼈 완성!!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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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초콜릿 너무 맛있다 치즈볼 아삭해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